두 번째 발표는요. 사단법인 코드의 김수향 변호사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흥미로운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저작권 공유와 CCL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김수향 변호사님 큰박스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코드의 김수향 매니저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코드는 디지털 혁신과 열린 사회를 추구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코드의 예전 이름이 CC코리아였는데요. CC코리아 시절 국내 저작권 공유운동에 굉장히 매진을 했었고 지금도 공유의 문화, 열린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내외 저작권 공유운동의 시초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창립 20주년인데요. 오늘 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과거의 활동과 또 미래 계획을 소개하면서 글로벌 저작권 공유운동의 흐름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 또 CC코리아 시절부터 현재 사단법인 코드에 이르기까지 어떤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이건 내 창작물을 공유해서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나눠 쓰자라는 정신으로 시작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운동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운동을 줄여서 CC운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CC운동에는 전 세계에 거의 80여 개국에 달하는 국가들이 참여를 했고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이 CC 라이센스를 표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자유롭게 써도 된다고 허락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4가지 이용 허락 조건이 있는데요. 이 4가지 이용 허락 조건을 여러 가지로 조합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6가지 종류의 CC 라이센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창작물에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 라이센스를 표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창작물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나의 창작물이 공유되어 거기에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더해져서 또 다른 창작물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더 많은 창작물이 만들어질 수 있게 혁신과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돕는 도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구글 서치, 유튜브, 위키백과 플리커 등과 같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수억 개의 이미지와 기사, 비디오, 또 기타 컨텐츠들의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CCL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자원, 과학, 연구, 출판, 뉴스, 예술, 게임과 같이 또 다양한 창작 프로젝트에도 CCL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CCL 활동을 돌아보면 CCL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와 관련된 문화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정보와 과학자료, 교육, 자원, 문화재 등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여왔고 또 그렇게 열심히 CC 라이선스를 보급하면서 지금은 CC 라이선스가 붙은 창작물들이 거의 20억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CC가 CC 라이선스 보급뿐만 아니라 오픈에듀케이션, 오픈글램과 같은 활동에 또 집중을 하고 있고 공유를 지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도 굉장히 힘써오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줄여서 CC 코리아라고도 하는데요. CC 코리아가 국내에서 저작권 공유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2005년부터 CC 라이선스 보급을 시작으로 창작물 공유 운동을 펼쳐왔고요. 예술, 교육, IT, 기업, 언론, 학술 정부 등 또 다양한 영역에 계신 분들이 자원 활동가로 참여해 주셔서 함께 열린 문화를 만들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포털, 단체, 공공기관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와 협력해서 공유 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CC 코리아의 노력으로 국내에서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국내 대표 포털 사이트를 포함한 다수의 온라인 사이트들이 CC 라이선스 적용에 동참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CC 코리아에서 CC 라이선스를 보급하면서 또 다양한 영역에서 CC 라이선스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컨설팅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정보 개방과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열린 정보 실현을 위해 보인 자발적 민간 커뮤니티인 코드나무를 운영하면서 공공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와 국내 공유 기업과 협력해서 진행한 공유 허브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공유 허브 사업을 통해 공유 도시, 공유 경제, 그리고 공유 운동을 확산시키고자 다양한 관련 사례들을 소개하고 또 공유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왔습니다. 이렇게 CC 코리아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내 공유 문화 확산에 앞장섰습니다. 이제 다음부터 크리에이티브 커먼츠 CC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올해가 CC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고 또 CC가 앞으로의 20년, 또 다른 2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식을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CC의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목표를 살펴보면요. 먼저 이해하기 쉽고 다양한 언어로 이용 가능한 명확한 라이선스를 개발하고 법적 도구를 개발한다. 그래서 현재 라이선스 관련 내용을 더 많은 국가의 언어로 번역해서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누구나 무료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즉 기술 수준에 상관없이 사용하기 쉬운 플랫폼을 지지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욱 강한 글로벌 커뮤니티를 구축해서 전 세계가 직면한 과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더 많은 혁신을 이루면서 그걸 통해 해결하기 위한 그런 역량을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CC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지식, 정보, 접근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앞으로의 20년, 새로운 20년의 목표를 향해서 그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캠페인이 바로 베럴 쉐어링 캠페인입니다. 이 베럴 쉐어링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금 캠페인이고요. 오픈 글램과 오픈 사이언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해서 약 1,500만 달러의 기금을 모아서 개방형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픈 글램과 오픈 사이언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오픈 글램은 갤러리,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문화적 유산의 개방과 공유를 지지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오픈 사이언스 운동은 코로나19 그리고 미래의 공중보건 위기, 기후비상사태와 같은 전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해 나가자 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특히 CC에서 최근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것이 이 오픈 글램 활동입니다. 글램은 갤러리,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이 네 단어를 조합해서 만든 단어이고요. 모든 사람이 디지털 문화 유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글램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갤러리,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수지품이나 이미지 등을 언제 어디서나 검색할 수 있고 또 다운로드를 받아서 재사용할 수 있게 하자라는 운동입니다. 현재 오픈 글램을 통해 수백만 개의 수지품, 또 자료들이 자료들의 이미지와 데이터가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개되어 누구나 재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퍼블릭 도메인이라는 것은 저작권이 없거나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전 세계의 갤러리,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에 극히 일부의 수지품들만 공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CC가 더 많은 수지품들이 공개될 수 있도록 복잡한 저작권법이나 보수적인 제도 정책, 관행, 사고 방식 이러한 정보 공개의 장벽이 되는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글램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워크샵, 또는 교육을 하고 이를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와 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워킹그룹을 통해서 활동과 네트워크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CC가 오픈 글램 활동에 이렇게 주력을 하고 있는 이유는 주요 문화유산 기관인 갤러리,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문화유산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한다면 그 공개된 자료나 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이것이 더 많은 연구와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은 세계 최대 규모 박물관인 스미소니언 사이트인데요. 지난해 오픈 액세스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스미소니언 오픈 액세스 사이트에서는 인류의 역사적인 문화, 예술 작품 그리고 시대별 유적과 유산을 디지털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모든 디지털 파일은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공유, 재가공 모두 허용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뉴욕 공공도서관 검색 페이지입니다. 퍼블릭 도메인인 작품들을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계 유수의 글램에 속하는 기관들인 파리 뮤지엄,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또 다른 다양한 기관들이 오픈 글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CC의 20년 목표가 모든 사람이 어디에서나 개방된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미래 목표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전에 CC는 Moral Sharing이라고 해서 더 많은 공유를 확산시키자라는 운동을 했고 또 하지만 앞으로는 배럴 쉐어링이라고 해서 더 나은 공유를 하자라는 운동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지식과 문화의 더 나은 공유를 촉진하는 열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공유란 상황별 윤리적, 포괄적, 지속가능한 목적성이 있는 친사회적 성격을 띈 공유라고 하는데요. 이 문구는 CC가 CC 라이선스는 여전히 필요하지만 공유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장애물들을 CC 라이선스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해결하기는 부족하다라는 문구인데요. 이 의미가 단순히 공유를 하기 위한 공유 공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유를 통해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기술과 사회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고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변화에 따라서 단순히 공유를 위한 공유 그리고 공유가 그냥 더 많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공익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식과 문화의 공유가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게 CC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더 윤리적으로 책임있게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돕자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기술적, 정책적 해결책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면서 CC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공동체에 힘을 실어주자 이런 부분들을 CC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CC 글로벌 서밋이 올해에도 개최가 됐는데요. 올해 다뤘던 주제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올해 다뤘던 주제들을 살펴보면 앞서 이야기한 더 나은 공유에 대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디지털 권리, 개인정보보호, 법적, 윤리적 과제와 같은 주제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CC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이제는 사람들이 공유를 더 많이 잘하기 위해서 CC 라이선스만 붙이면 끝이 아니라 책임있고 윤리적으로 공유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교육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더 많은, 더 나은 공유가 이루어지게 하자는 CC의 목표가 변화했듯이 저희 사단법인 코드도 예전과는 달리 보다 더 확장성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사단법인 코드의 로고인데요 코드는 커먼즈, 개방, 다양성, 참여 이 영문 단어의 조합입니다. 코드는 위에 커먼즈와 개방, 다양성, 참여의 가치를 통해서 열린 사회와 디지털 혁신을 만들어가는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드의 전신인 CC 코리아 시기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운동을 통한 창작물의 공유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에 더하여 이제는 더욱 확장하여 모든 것의 공유, 시민 참여, 혁신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창작물의 공유는 열린 문화를 만들고 또 지식의 공유는 열린 혁신을 공공 데이터의 공유는 열린 정부를 만듭니다. 열린 문화, 열린 혁신, 열린 정부는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자율과 협력을 통해 다양성이 존중되는 열린 사회를 만듭니다. 이것이 코드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오픈데이터의 확산과 디지털 전환으로 사회 각 분야의 혁신과 커먼즈 리더십을 확산하자. 이것이 코드가 가진 미션이고요. 오픈데이터 관련해서는 작년에 정부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공적 마스크 판매 알림 서비스 앱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커먼즈 랩과 커먼즈 펍이라고 하는 활동인데요. 커먼즈 랩은 코드의 미디어이고 또 커먼즈 펍은 매월 진행되고 있는 이벤트입니다. 커먼즈 펍이 미디어로서 코드에서 추구하는 공유와 다양성, 참여와 같은 가치에 관한 질문과 답을 지속해서 던지고 또 실제 커먼즈 혁신 사례들을 찾아내어 담아내고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커먼즈 펍은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과 열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계신 분들을 매달 초청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토론도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물론 커먼즈 랩과 커먼즈 펍에 있는 모든 자료들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 관련 활동으로는 지난해 가장 최신 버전인 CC 라이센스 4.0과 CC 제로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공식 런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건 커먼즈 어워드 시상식인데요. 저희가 올해 초에 디지털 리터러시 컨퍼런스를 주관하면서 이 시상식도 진행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커먼즈 시상식은 공유와 개방, 다양성, 참여 이렇게 세 가지 부문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 커먼즈를 실제로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을 차단해서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함과 동시에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응원과 지지의 의미로 창을 드렸습니다. 공유 개방 부문에서는 학술 논문 새긴 데이터베이스로 완성을 통해서 지식의 개방과 공유를 실천한 네이버 학술 정보팀에게 드렸고요. 또 다양성 부문에서는 지역 주민과의 협업을 통해서 혁신적인 사회적 실험을 이어나가고 계시고 또 연결과 공유의 가치를 실천하고 계시는 사회적 협동조합 지리산 이음 그리고 참여 부문에서는 작년에 공적 마스크 맵 서비스 개발에 함께 민간 협력에 좋은 사례를 보여주었던 니아와 코드포 코리아 단체에 수상을 했습니다. 수상하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감동적인 피드백을 주셨고 저희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커먼즈 어워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혹시 주변에서 공유와 개방, 다양성과 참여의 가치를 직접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산업법인에 많은 추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드는 이렇게 앞으로도 공유와 개방 그리고 다양성, 참여의 가치를 실현하는 혁신가들에 찾아내고 또 모으는 허브와 같은 역할을 하고자 하고요. 제 발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대 김수영 매니저께서 발표해 주셨고요.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료를 일단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저희가 많은 참고가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홈페이지상으로도 많은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제가 들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좋은 연사의 강연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유 저작물에 대한 인식이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공유 저작물과 자유이용 허락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또 대중화 방법에 대해서 매니저님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 주셨네요. 우선 저작물 공유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인식이 좀 확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유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이나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소개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저작권 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 공유에 관한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교육 공유들을 통해서도 대중화가 펼쳐질 거란 말씀이셨고요. 아까 모어쉬어링에서 배럴 셰어링으로라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배럴 셰어링 캠페인에서 이 오픈 사이언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제사회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오픈 사이언스라는 것이 과학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실험 과정이나 연구 결과들을 공유를 하자 개방을 하고 공유를 하자 이런 운동인데요. 작년 코로나19가 시작이 됐을 때 그때도 특허와 같은 것들이 장벽이 돼서 좀 더 빠르게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착수하기 어려웠었는데 그때 시시가 좀 나서서 이런 특허 같은 것들을 좀 일시적으로 없애고 더 연구 과정들을 좀 더 나눠서 빠르게 문제 해결을 하자 이런 운동을 했었는데요. 그런 사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질문을 드리면 바로 이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저작권 공유와 또 시시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코드의 김수영 매니저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